5. 불러보게나 5. 불러보게나 5. 불러보게나 5. 불러보게나 5. 불러보게나 6. 불러보게나 6. 불러보게나 6. 불러보게나 7. 불러보게나 7. 자네의 집이 안전하고 양우리를 살펴보아도 도둑맞은 것이 없을 것이네 자네의 후손들이 많아져 땅의 풀처럼 될 것이네 자네는 장수한 후에 무덤에 이를 것이니 이는 마치 곡식단이 추수 때 6. 불러보게나 4. 타장 마당에 4. 타장 마당에 도착하는 것과 같지 보게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네 이제 자네는 내 말을 듣고 스스로 깨닫게나